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2019년 11월 14일 목요일 방송입니다. 최근에 법무부의 움직임을 보면 한가지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 이 정부는 진짜 검찰개혁을 할 의지를 갖고 있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검찰개혁이란 이름으로 오히려 검찰개혁에 역행하고 있지 않는가 그렇습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법무부 주도의 검찰개혁 아닙니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11월 8일날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검찰직재개편안 및 사무보고규칙개정안을 문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는 11월 12일날 대검에 이를 일방적으로 그 내용을 통보했습니다. 법무부안에 대해 대검은 법무부안은 대검과 아무런 사전협의가 없이 청와대에 보고한 것이고 이와 같은 안은 검찰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임을 밝혀둔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제3자의 객관적인 눈으로 볼 때도 김오수 차관이 마련한 검찰개혁안은 개혁이 아니고 계약이라 부르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부의 검찰개혁안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두 곳과 전국 두 개 검찰청 부패수사부를 제외한 전국검찰청의 모든 직접수사부서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렇게 되면 조국과 정경심을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수사부는 현재 규모의 절반으로 축소 조정됩니다. 법무부 안대로라면 앞으로 조국 수사와 같이 권력형 비리나 대규모 비리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의 직접수사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법무부안은 검찰총장이 진행중인 수사와 관련해서 수사 단계별로 법무부 장관에게 사전보고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해당 개정안이 현실화될 경우에 검찰은 조국 전 장관 수사 등 권력형 비리수사와 관련해서 압수수색 및 해당 내용을 전부 법무부 장관에게 사전보고해야 됩니다. 수사의 비밀성이 보장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법무부를 통해서 대규모 권력형 비리사건 수사에 직접 개입할 수 있는 근거와 통로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안입니다. 종합하면 검찰개혁을 부러짓지만 실제로 검찰개혁을 할 의도가 없고 오히려 검찰을 행정부 수장의 휘하에 두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진짜 검찰개혁 무엇인가 정치권력으로부터 진정한 독립이 있어야 진짜 검찰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검찰 인사의 실질적인 독립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검찰과 정권의 연결고리에 해당하는 인사개입을 끊으면 가능합니다. 이것을 달리 포함하면 검찰의 탈법무부화가 진짜 검찰개혁입니다.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개입을 차단하는 쪽으로 가야 진짜 검찰개혁이 될 수 있고 그 반대로 법무부가 검찰에 대한 개입할 수 있는 소질을 강화하면 할수록 그것은 가짜 검찰개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진짜 검찰개혁은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아예 폐지하는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장관이 개별 사건 수사지휘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것은 바로 정권이 수사개입 유혹을 뿌리칠 수가 없는 겁니다. 한국과 비슷한 검찰제도를 가진 유럽국가 어느 곳에서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시를 하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유럽의 사법형의회처럼 대통령의 검사인사권을 실진료로 재원하는 독립기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공정한 인사가 공정한 수사를 뒷받침하기 때문입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입으로는 검찰개혁을 외치는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어떤 검찰개혁이 들어있는지가 아주 궁금합니다. 청와대의 전격적인 지지를 받아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김오수 주도의 법무부 안은 지금보다 구체적으로 법무부가 검찰수사에 단계별로 직접 개입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두게 됩니다. 이것은 결코 검찰개혁이 아닙니다. 이것은 곧바로 검찰개혁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검찰개혁을 필요로 하고 그것은 말이 아니고 명실공의 법무부가 검찰에 대해서 직접 간접 개입의 소지를 오해받을 수 있는 소지를 그리고 정치 권력이 법무부를 통해서 검찰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소지 자체를 아예 없애는 것이 진짜 검찰개혁임을 강조해두고 싶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